2019년 행정법 지방지국업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문제고요. 대부분 다 판례법령 우리가 기존의 출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지문은 꽤 길고 세 장인데 좀 빽빽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지만 판례 열심히 풀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교재에서 보시면 문제마다 지문마다 페이지를 다 불러드릴 텐데 해설하면서 불러드릴 텐데 그거 복습하시면서 그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강조됐던 대부분 또 A급 판례들이 꽤 많죠? A급 판례는 우리가 수업시간에도 늘 강조했던 것이고 문제 풀면서도 계속 봐왔던 문제들 그런 것들이죠? 우리 이제 그 중에 한 서너 지문 정도 서너 지문 정도는 최신 판례였는데 최신 판례도 우리가 뭐 할 때 최신 판례 특강을 하면서 제가 했던 공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거기 있는 자료에 또 그대로 되어 있죠? 또 그걸 제가 최신 판례를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해서 문제 풀이할 때 제가 했던 거죠? 그 문제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 같으면은 충분히 고독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처음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문도 길고 내용도로 아직 전체적인 윤곽이 잘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꼈지 모르겠지만 고는 이제 작업들을 충분히 충실하게 잘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나왔거나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지문은 좀 개별적으로 뭐 좀 어려운 판례나 어려운 지문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 특성상 뭐 하면 소거법이죠? 그래서 제끼고 제끼고 하면 나머지가 또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점을 한번 해서 보시면 되겠다. 일단 뭐 전체적인 출제 총평은 그렇고요. 큰 뭐입니까? 큰 이변 없이 기존에 나오던 문제 패턴대로 그대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네. 그 점을 출제 총평을 하고요. 바로 문제 볼까요? 1번 사회 내공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편 4장에 있는 것이죠. 한 문제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건데 1번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뭐의 목적?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만 국한되어야 되지 탑법, 부동산 투기나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전입신고 수리할 때 고려대상이 안 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1번 그래서 맞는 질문. 교재 187페이지죠. 1번은 187페이지. 아마 보면 A급 판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2번 의료법 시행규칙 22조 3항의 키워드 의원개설신고죠. 의원개설신고는 자족적신고죠. 자족적신고는 신고에서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리를 유하지 않는 거죠? 그럼 법에서 뭐하라고 되어 있다? 신고필정교부 규정이 있다더라도 신고필정교부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야. 그래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정교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정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틀렸죠? 2번이 X. 자족적신고이기 때문에 자족적신고는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수리를 유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필정교부가 법의 규정이 있어도 신고필정을 교부하지 않았도록 해서 신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렸죠? X. 2번은 교재 204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판례가 있을 겁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그 판례가 있고 틀렸습니다. 3번 건축신고필정교부가 설명을 하면 입이 습죠? 그래서 맨날 했던 거죠? 너무 당연하게 많이 봤던 거죠? 계속 나오죠? 그래도 여전히. 초본성 5죠? 교재 203페이지. 아마 특혜급 판례로 되어있을 겁니다. 203페이지. 4번 지위성계신고죠? 지위성계신고는 양도인 명의를 양수인한테 넘겨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위성계신고는 행위요건적신고고 그걸 수리하는 것은 수리함으로써 영업허가의 명의가 변경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고약이죠? 4번호. 이거는 허가파트에서 나와있지만 어디도? 사인의 공법행위 파트에도 나와있는 판례입니다. 4번판례는 P205. 205페이지죠? 그러니까 187, 204, 203, 205. 그러니까 사인의 공법행위니까 그 언저리 있는 판례들이 대부분 다 출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별로 어렵지 않고요. 2번. 행정법의 1번은. 평균적으로 한 문제 예상은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판례 1번, 2번, 3번, 4번. 책에 보면 다 A급 판례들이죠? 1번.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그건 뭐입니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되겠지만 그게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까지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죠? 주식회사 진도사건 신뢰보원칙에 나왔죠? A급이죠? P64. 64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1번 맞죠? 맞는 이야기. 2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이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골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문제죠? 2번. 그래서 위헌결정은 신뢰보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게 틀렸죠? 신뢰보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2번. 정답은 2번. 65페이지에 있죠? 65페이지. 3번. 지방자치단체장. 이거는 부당결부검전칙의 대표적인 거죠. 아무런 관련도 없는 토지의 규모천합. 부당결부검전칙의 위법이죠? 87페이지에 나와있죠? 4번. 법령개폐에 있어서 법이 개정되면 뭐입니까? 국법에 대한 신뢰보와 신법을 통해서 달성어진 입법자의 형성권 두 가지를 이익형량을 해서 판단하라고 되어 있죠? 법령. 이것도 넓게 보면 신뢰보원칙이 한 형태가 되겠죠? 교재 73페이지. 73페이지 보시면 아마 1번 판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법령 개정을 할 때 개정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원 사익을 엄격하게 비교형량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형량에서 판단하라고 해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이해되어 있고요. 이 4번 판례는 교재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보면 그러니까 1, 2, 3, 4번 보시면 다 A급 판례죠? 제가 판례마다 등급을 매겨놓은 취지를 10분 잘 살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법에서 가능하고 이거는 맞죠? 그러나 새로운 사안은 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안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도 맞네요. 국민의 권리의 의무를 새롭게 정할 수는 없죠? 1번호.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비교하는 내용을 하면서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교재 214페이지. 214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2번. 청소년법 시행령, 별표, 안개하우스 사건.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숱하게 봤죠? 역시 A급 판례로 되어 있죠?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2번호. 3번. 집행명령. 이것도 폐지되면 실효되고 개정되면 효력이 유지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개정 파트만 했죠? 효력이 유지된다. P227페이지 한번 펴봐. 교재 227페이지 펴보시면 제가 거기서 227페이지 펴보시면 아마 4번 판례로 되어 있을 것이고 A급 판례이지? A급 판례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여백에다가 폐지되면 실효되고 개정되면 효력이 유지가 된다. 그 위에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건 기본반 심화할 때도 문제풀이하면서도 계속 도표는 활용을 했죠?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맞게 틀리게 나오죠? 이건 맞게 놨죠? 3번 그래서 5. 4번.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은 불용형식으로 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고시등 행정규칙을 했다. 이것은 뭐입니까? 형식을 잘못 택한 거죠. 이거는 기본반에서는 나중에 심화등을 밀렸지만 문제풀이할 때는 여러 번 봤던 거죠? 교재 24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시행규칙, 불용형식으로 위임했는데 고시,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면 이것은 형식 잘못 택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법규적 효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외적 효력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을 효력이 인정된다. 틀렸죠? X. 정답은 4번. 이건 249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249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이것도 아마 A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반이 아니라 심화가 문제풀이할 때 이것도 여러 번 봤던 기출 지문이죠? 정답은 4번. 4번. 강학상 허가에 해당되는 식품위상법상의 영업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이제 뭐입니까? 허가 관련되는 상황들이 되겠죠? 1번. 갑 등장을 시켰지만 다음 중 허가에 대한 설명 요약이죠? 1번. 갑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상법상 금지 뿐만 아니라 국가공문법상 영리행위 업무 금지까지 해지는 효과였다. 책에는 얘 그대로잖아. 우리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책도 다 그거 보면 뭐야? 허가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공무원 신문인 여러분들이 음식점 영업허가 받으면 식품위상법 위반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은 위반한 거다 하면서 했던 이야기죠? 교재 327페이지. 327페이지 보시면 책에 그의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1번. 틀렸죠? X. 2번. 신청시하고 허가시 법이 다르다. 언제 법을 한다? 허가시 법에 따라서 이것도 A급 할래죠? 그래서 변경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 기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춰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뭐를 정의하기 때문에? 허가시 법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겠죠? 2번. O. 정답은 2번. O는 거 찾는 거니까. 교재 318페이지. 허가 파트에 나 있죠? 318페이지. 다 찾아서 꼭 확인을 하십시오. 3번. 허가가 부여된 후 을에게 다 또 다른 신규어가. 이건 또 뭐야? 허가업자끼리는 무슨 이익이야? 반사적 이익이죠? 허가는 반사적. 그래서 원고적격이 반사적 이익인데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이다. 틀렸죠? X. 3번은 틀렸죠? 3번은 교재 323페이지. 내가 허가 파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4번. 이것도 허가 받지 않고 영업했다. 무허가 영업은 공법상의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그렇겠죠? 다 전형적이고 스탠드하다는 기본 지문들이 출제가 됐죠? 교재 327페이지에 보시면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고. 그래서 4번. 정답은 2번. 그렇게 됐고요. 자, 5번. 행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이 1번 지문이 다소 기존의 기초 문제에서 잘 보지 못했던 패턴인데 봐봐.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성결문제가 됐을 때는 당의 소송의 수소법원은 무효임을 전제로 성결문제로 심사는 가능하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는데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재판을 하는 거지 무효확인 판결은 민사법원에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뒤에 그 행정처분을 무효확인 판결을 할 수 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단 말이야. 무효임을 전제로 성결문제로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재판에서 민사판결은 내릴 수는 있지만 무효이라고 해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무효확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밑에 제가 해석했죠. 민사법원이 이거 밑에 해석을 봐봐. 뒤에 판례해보니까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민사법원이 성결문제로서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초문에서는 못 봤던 지문이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지문이죠. 1번이 그래서 틀렸어. X. 정답 1번. 2번. 그래서 이건 또 1번은 39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번. 과세처분 취소는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이요. 함부로 효력 부인 못하기 때문에 부당이 되기 아니죠? 내나 이것도 390페이지. 1번, 2번이 390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판례가 나란히 붙어있어. 390페이지죠? 3번 소방시설, 이거 뭐야? 이거 무효죠? 시정명령 무효면 안 따랐다. 경기도 시흥소방서장, 이 사건도 다 A급이죠? 다 A급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1페이지. 이거는 391페이지죠? 결론은 시정명령이 무효라면 무효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죠? 무죄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교재 3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91페이지에 나왔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4번, 행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 불가쟁력이죠?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기 때문에 내용은 여전히 위법이죠? 그러니까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건 기판력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불가쟁력 파트에서요. 또 최근에 이 지문 잘 나온다면서 문제풀이하면서도 두세 번 강조를 했던 거죠? 교재 39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 판례가 있고요. 기출문제풀이하면서도 이 관련 지문은 숱하게 봤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행정행위 부관. 옳지 않은 것. 1번, 도로점용어가 키워드는 점용기관이죠? 점용기관은 본질적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점용기관의 위법성이 있으면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1번, 5죠? 이것도 교재 370페이지. 부관 파트에 A컵팔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2번, 부담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뭐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법의 개정돼서 더 이상 붙이지 못한다더라도 새롭게는 못 붙이지만 이미 붙어있던 부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교재 362페이지에 나와 있죠. 362페이지에 찾아서 확인. 3번, 기선선망어버가. 이거는 뭐입니까? 본선만 나가라. 부속선 나가지 마라. 기선선망어버는 본선만 나가도 될 게 아니죠. 부속선 나갔고 이렇게 쌍거리 형식으로 해서 어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본선만 나가고 부속선 사용하지 못하라고 부관은 뭐입니까?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야 하는 부관이죠? 위법하다고 본 것이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네요. 교재 368페이지에 요팔레 그대로 있습니다. 368페이지. 꼭 찾아서 확인을 하십시오. 4번, 공유수면 매립중공인과 처분하면서 매립지 일부 국가기속 소유권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부관이죠?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는 처분성은 5인 것은 올리부담이죠? 나머지 부관은 독립성 없기 때문에 부담에 해당하므로 아기에는 부담이 아니죠? 법률효과 일부 배제의 부관이기 때문에 부담은 아니야. 그래서 독립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있다 틀렸죠? X. 정답은 4번, 교재 364페이지. 부관의 종류에 보면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의 예로 요팔레가 고대로 있습니다. 정답은 4번, 7번, 갑은 관할 행정청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갑에 대하여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 적체만 하지 말 것이란 부관을 붙여서 건축 허가를 했다. 옳은 것. 이건 여러 가지가 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쟁점들은 다 눈에 보이죠? 일단 먼저 토지 형질 변경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 허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결합되면 뭐라고 했어? 재량행위로 본다고 했죠? 이것도 최근에 장을 나온 데서 책에 A컵 팔러야 되었죠. 1번 봐. 토지 형질 변경은 재량이지만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면 기속행위를 본다. 틀렸죠?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결합되면 재량행위로 보는 거죠? 1번 틀렸어. 교재 321페이지야. 허가 파트에 보시면 321페이지 있고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죠. A컵 팔러입니다. 최근에 잘 나오죠? 1번 틀렸어. 2번 허가에 대해 건축주자 명의변경 신고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무슨 신고야? 행위요건적 신고죠. 행위요건적 신고는 요건 갖춰서 신청을 하면 수리를 해줘야 된다. 기속행위죠. 그런데 수리를 거부했다. 처분성 5이기 때문에 행위요건적 신고 수리 거부는 처분성 5, 항고소성 5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수리를 거부했을 때 거부행위는 처분이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오! 요건 교재 205페이지. 205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 파트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정답 2번. 3번 갑이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 적취했을 때 관할 행정청은 바로 행정 대집행에 따라 불법 적취된 자재를 제거하십니다. 대집행은 바로 가면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빨리 뭐 하세요? 자진해서 치우세요라고 명령을 하고 명령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대집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가면 안 돼. 바로 가면 안 돼죠. 그래서 부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셨고 대체적 자기의 의무를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일단 이 관련된 사항은 전환 이야기이기 때문에 P604죠. 행정 대집행 파트에 있는 거죠. P604. 자 4번. 갑이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건축어가. 그러니까 부관을 위반했다. 의무불이행이죠. 이거는 철회죠. 철회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에서 틀렸죠. 별도의 근거가 없어도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X. 철회권을 행사할 때 근거가 필요한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재 P445. 445가 되겠죠.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X. 정답은 2번.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것.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의 입장. 기억. 산재법 보상의 각종 보험급여 등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한 처분과 그 처분의 터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경우에 지급결정을 변경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의 터잡아 이루어진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된다. 요 판례가 이제 요거는 교재에는 없는데 요게 취지는 이거죠. 자 보니까 보험급여죠. 보험급여죠. 산재법에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지급결정이 이루어졌다가 지급이 됐겠죠. 계속 지급이 된다. 지급이 되어왔다. 지급이 되어오다가 이 결정이 잘못됐다 해서 결정을 취소하는 거야. 결정취소는 보험지급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죠. 그럼 취소하면 취소의 효력은 소급표죠. 그러면 행정청이 결정을 취소한 이게 적법한 결정취소야. 그럼 행정청은 그동안 지급됐던 것을 환수하라는 환수처분을 하는 거죠. 환수처분을 하는 건데 이 결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취소는 이게 적법하다 하더라도 환수처분은 뭐하고 뭐가 다시 비교형량이 돼야 돼?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걸 돌려달라고 주장할 것이고 공익이죠. 적법송확보죠. 반면 행정 상대방은 내 신뢰보호차 안에서 못 돌려준다. 사익이죠. 이걸 이익형량을 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익형량을 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정취소가 적법하다고 해서 환수처분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건 아니야. 단정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법화도 또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익형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직업결정을 변경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의 터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질문이에요. X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 교재에 보시면 438페이지. 438페이지 보시면 얘하고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438페이지에 보시면 연금직업결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이미 언급... 그러니까 사례는 다른 사례지만 구도가 똑같죠. 이거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고 그거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이지만 법은 다르지만 구도가 똑같은 거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1번 기억은 틀렸습니다. X. 니은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의 모여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의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처분청에게 귀속되고 당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거다. 니은은 맞거든. 니은은...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뭐한 거야. 기억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이미 3번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이건 제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자해지 이런 표현을 썼거든. A 행정청 권한이야. 그런데 B 행정청이 했어. 권한 없이 했기 때문에 무효죠. 그럼 그걸 무효확인 바로잡는 건 누가 하는 거야. A 행정청이 야 내 권한인데 B 행정청 너 왜 했냐. A가 바로잡는 게 아니라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B 행정청이 스스로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그래서 그거는 교재 43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43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2번 판례가 있어. 좀 다소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83페이지니까 꽤 오래죠. 그래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의 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는 당의 행정처분한 처분청. 결자해지. 제가 그렇게 판례를 연상하라고 제가 심화 과정이나 일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O가 되겠죠. 니언오. 디겟. 허위 방법이다. 이러면 뭐하는가. 상대방 신뢰 보여줄 필요 없죠. 우리가 신뢰 본칙이나 곳곳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디겟은 O. 교재 436페이지 보시면 아마 거기에 2번 판례인가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니언과 디겟 정답은 3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9번 행정절차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비해서 특별법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유부기 사전통지 의견 청취하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 돼.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있는 뭐가 있다고 해서 사전통지 의견 청취 예외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 사전통지 의견 청취를 안 할 수는 없죠. 뭐부터 해야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은 뭐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독점규제법에서는 요구할 때 사전통지 의견 청취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데 있다. 틀렸죠? X. 이건 교재 508페이지. 508페이지 행정절차법 관련 판례하면서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508. 자 2번. 이것도 우리가 문제풀이면서 몇 번 봤죠?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는 뭐가 아니야? 행정청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뭐입니까?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들어도 행정청이 주가 되는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맞는 질문이네요. 2번이 5. 정답은 2번 교재 534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3번 공중위생. 자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왔다는 것만 가지고는 청문불시지사위로 볼 수 없죠? 청문을 거쳤어야 되고 안 거쳤다 결론은 위법이죠? 그런데 위법인데 위법하다가 적법하다가 틀렸죠? X. 교재 525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X. 4번 광업권에 근거해서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력안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 의견을 들은 경우에 의견 청취는 해야 되지만 그 내용의 구속이 되는 건 아니죠? 참고사유인 거지 의견 청취의 내용의 구속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의견에 기속된다 틀렸죠? 이건 교재 526페이지에 보시면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가 다 나오잖아? 셋 다 뭐한 거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지? 반영해서 해주라는 거지 내용에까지 구속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X. 정답은 옳은 것이니까 2번 되겠습니다. 10번 행정대집행. 옳지 않은 것. 대집행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서 공모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죠? 1번 글에서 5. 교재 6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1번은 611페이지. 2번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 최신 판례인데 문제풀이하면서 그림 한 번 그렸던 거 기억나죠? 건물 철거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가라는 것은 당연히 내포되어 있죠? 사람이 안에 있는데 부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할 테니까 빨리 거기서 너 거주한 사람 나가라 라는 퇴거의문은 당연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퇴거를 하기엔 별도의 집행 권한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2번 맞죠? 맞는 지문. 이것도 611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611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문 하나하나 다 페이지를 불러드리는 일은 우리 교재에서 다 응급을 하고 있죠? 그런 걸 강조를 합니다. 대부분 다 A급 판례들이 많지? 그렇게 됩니다. 3번 철거 명령에서 주어진 일정 기간이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속에는 개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틀렸거든. 이게 이제 이거는 그동안 기초무제서 안 나왔던 건데 교재를 직접 한번 볼까요? 609페이지 펴봐. 609페이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거죠? 한 장의 문서에 뭐하고 뭐할 동시에 철거 명령과 개고를 동시에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학자들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판사들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행정청 입장을 손들어 준 거죠. 그래서 철거 명령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고 개고도 요건을 충족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개고할 때는 뭐합니까? 개고할 때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줘야 되잖아. 상당한 이행기간을 안 주면 위법한 것이죠. 그런데 철거 명령하면서 상당하게 기간을 많이 줬어. 그렇다면 결국 한 세트로 묶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철거 명령하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줬다면 개고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약입니다. 그래서 600몇 페이지입니까? 609페이지고 8례 있죠? 609페이지고 8례 밑에 꺽세이번 봐봐. 일단 우리가 뭐는 여러 번 봤어? 한 작의 문서에 철거 명령과 개고를 동시에 해도 이건 허용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거든. 그런데 이 극세이번에 보니까 이 경우 철거 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개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취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거 명령하면서 기간을 꽤 충분히 줬다면 그건 개고할 때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준 것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이죠. 그 질문을 틀어놨죠? 틀렸어. 정답은 3번. 이거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는 잘 언급이 되지 않았던 질문이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정답은 3번. 4번. 대집행 실행 완료하기 전에 건물이 처가다가 소액이 없다.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3번을 몰라도 뭐하고 뭐야? 1번, 2번, 4번이 또 워낙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푼 데는 어렵지 않죠. 4번은 교재 6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옳은 것.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법률, 과로 열고 조례도 포함한다니까 조례상의 의무 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때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이 되죠. 1번, O, 틀렸죠? X, 659페이지입니다. 거제 659페이지. 2번,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 제가 틀이노트를 계속하려고 했죠. 뭐야? 부과됐어. 징수집행하기 전에 법이 개정됐다, 조문에서 빠졌다 어떻게 합니까? 징수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태료 재판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변경된 법률을 특별한 규제 없는 한 집행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2번, O야. 2번이 정답. 교재는 역시 659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3조 사망이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3조 사망이니까. 5, 3번. 행정청 과태료부가 몇 년간입니까? 시효. 5년 두 번 나오죠? 행위 후 5년 안에 부과징수. 부과징수 후 5년 안에 징수집행. 5년이 두 번 나오죠? 5년으로 봐야죠? 3년 틀렸죠? X. 4번, 과태료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의, 그러니까 3번은 661페이지, 언제나 다 있는 조항이죠? 4번, 과태료부가 2의 제기하면 과태료부가처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의 제기하면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4번 다 틀렸습니다. X. 정답은 옳은 것 2번. 12번, 행정심판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도 심리할 수 있죠? 직권주의가 보충적으로 가미됐다고 평가되는 조문이죠? 교재 833에 나와 있습니다.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임시처분도 직권을 취소하거나 신청해서 취소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집행정지 결정했다가 결정 취소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교재 8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안이고요. 3번,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항고소송 제기하셨던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설되어야 되는 조항이거든요. 간접강제 규정이 신설되어야 되는데 그 조항 중에 한 항이죠? 840페이지 찾아보시면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그 결정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3번,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제결을 내렸을 때. 역시 또 재처분 의무가 있죠?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에서 인용됐다. 취소제결이 내려졌다면 재처분 의무가 있는 것이겠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과 마찬가지로 재처분 의무는 지죠? 그래서 재처분 의무는 지지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오늘 교재 내놔 838페이지에 이 조항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838, 됐고요. 13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처분이기 때문에 소송이 대상될 수 있다. 틀렸죠? 검사의 불기소,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고 최신 판례로 문제풀이할 때도 했죠? 검사의 기소, 불기소는 검찰청법에 있는 항고, 제항고 이런 걸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잘자못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죠? 교재 912페이지에 있고요. 검사의 공소, 제기, 불기소 결정 이런 것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제가 문제로 만들어서 모의고사 칠 때도 요즘은 그대로 한 번 더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건 최신 판례이지만 뭐 한 거야? 기존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에다. 기존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된다. 그런 말까지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죠? 1번에서 틀렸어. X. 2번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죠? 공법상 법률관계는 무슨 소송이야? 당사자 소송이죠. 어떤 특정 과세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죠? 2번호. 3번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부작위에 오면 부작위는 액션이 없기 때문에 안날리스나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번호. 4번 거부처분 무효확인은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되지 않죠? 확인되면 확정되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번 맞는 이야기. 정답 1번. 그래서 2번은 985, 3번은 981, 4번은 975. 뒤에 보면 다 나와있는 조항들니까 보시면 됐고요. 자, 14번 행정이 하자. 옳지 않은 것. 환경영향평가. 이거 뭐 맨날 했던 거죠? 안 했다. 무효야. 그치? 오, 378페이지. 2번 키워드 봐. 권한 없이 하면 뭐였지? 기본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로 보라면서 교재 한번 가보죠. 423페이지에 가봐. 423페이지. 교재 42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무효인지 취소인지 우리가 뭐해야 되는 거야? 상대적, 그러니까 결국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그게 보니까 뭐입니까? 무효인 거, 취소인 걸 할 때 그런데 뭐였습니까? 권한 없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사유야? 무효 사유지만 오른쪽에 뭐를 잘 보라? 취소 사유를 특별히 잘 보라. 그리고 특히 키워드 뭐야? 세관 출장 소장 과로, 국가정보원장 과로 그렇게 돼 있죠? 딱 그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당연 무효인이다. 맞는 지문이야. 5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사실 기초 문제에서 3번 이상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거죠? 3번. 자, 여기 이제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것도 책에 있어요. 교재 379페이지에 가봐.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그 취지가 달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379페이지에 가봐. 그러니까 37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8번 판례와 9번 판례를 묶었었지?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11번 판례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 보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객관적 명백 무효다. 틀렸죠? X.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이것도 봐. 중대 앤데명백 무효이면 상대방이 받아들여도 무효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치유치 전무이기 때문에. 틀렸죠? X. 아, 그거 맞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교재 416페이지. 아마 그것도 1번, 4번도 다 책에 보면 A컵 판례되어 있는 단골 판례죠? 됐어. 정답은 3번. 15번,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1번, 잔여지 수용. 이건 마지막 우리가 지방직할 때 마지막이 기억나네요. 잔여지 수용 청구했다가 토지 수용이니까 거부했죠? 그럼 이거 뭐야? 나는 돈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무슨 소송이야? 당사자 소송이죠? 누구를 피곤한다?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곤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를 피곤하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고고죠? 그래서 항고 소송이 아니죠.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교재 790페이지에 가봐요. 이것도 지방직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막판에 이거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790페이지에 또 판례도 나와 있고요. 2번, 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공법상의 검전지급 청구 소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돼요. 2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X죠? 교재 795페이지에 가봐요. 79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판례 중간에 원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795페이지 찾아서 확인하시고. 2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공익사법 키워드는 보상합의죠? 보상합의는 뭐야? 협의잖아요. 협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거죠. 3번이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인데 판례가 뭐로 봐. 사법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3번 맞죠?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을 실제. 교재 79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판례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내가 한번 가볼까? 이거 이제 그게 정답이니까 794페이지. 794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5번 판례 봐봐. 5번 판례겠죠? 5번 판례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본문 첫 번째 문장. 공익사업법에 대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를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제. 그 지문은 그대로 있죠? 맞는 지문 5가 되겠다. 보상합의는 협의치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협의치득은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판사들이 뭐로 보고 있어?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지문 5. 4번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을 때는 이거는 고시에 의해서 바로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니죠?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보상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탈적인 교재 767페이지. 767페이지에 보시면 이 판례가 고등학교. 제가 페이지 불러드린 거 꼭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 16번 당사자. 1번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해서 행정처분. 대리를 잘한 거죠? 누가 됩니까? 대리청이 아니라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고 또 판례도 최근에 한 번 더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뽑으면 됩니다. 최신 판례로 한 번 확인됐죠? 교재 879페이지. 1번은 교재 87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2번 대통령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했다. 누가 피고로 나와? 소속 장관이 대신 피고로 나와 쓴다. 국가공무원에 있는 규정이죠? 이것도 내가 같은 페이지에 씁니다. 8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됐고요. 3번 약가고시에 대해서 제약에 사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죠? 무슨 법률사기 원고적 견제인지 얘기했죠? 3번 그래서 5. 4번 이거는 책이 없어.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 책 나오고 나온다면. 최신 판례인데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한 번 다뤘죠? 최신 판례사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 다뤘죠? 공장 설립을 성인했어. 공장 설립을 성인했다. 공장 설립을 성인했는데 성인 받은 공장주가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까지 받는 거죠? 건축 허가까지 받아. 그런데 주민이 공장 설립 성인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았죠? 그럼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일단 뭐는? 공장 설립 성인은 취소가 되었어.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공장 건축 허가도 취소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공장 건축 허가 자체는 남아있어. 그러니까 공장주가 건축을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 공장 건축 허가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여전히 제기할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 요게 이제 질문이거든? 그죠? 그게 질문인데 결론은 요걸 다툴 수 있나 뭐 인정한다? 여전히 실존하고 있고 공장 건축 허가 자체가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한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가 됐다면 설령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되고 역시 쟁송 취소를 제기할 법률상 인정을 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X 요거는 최신 판례입니다. 2018년도 7월 따니까 아마 교재는 없고요. 제가 최신 판례 특강하면서 요 판례가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로서도 제가 만들어서 한번 보았던 적이 있죠? 이게 문제로서 제가 만들었는지 변호사 모의 시험인지 한번 해서 제가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지방직 문제에서 다 나와요. 지방직 우리가 모의고사 풀면서 요 지문을 설명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꼭 고려하시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이행강제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최근에 실화송 확보소에서 잘 나온다겠죠? 1번,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미 거기서 틀렸죠? 이행강제금은 방향이 어디야? 장례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행을 했다면 기행기간 지나도 부과할 수 있다. 요거 최근 판례 제가 판례 태도 바뀌었다면서 뭐야? 구분해서 보라고 했었죠? 이제는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이제 뭐 한 거야? 이행기간 지났다, 이행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못하는 거로 판례가 태도를 바꿨죠? 그래서 그걸 몰라도 일단 앞에서 과거 의무 불이행 제재. 거기서 이미 틀렸죠?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으로서 장례잖아. 그렇게 되죠. 일단 거기서 틀렸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행한 경우에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요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최신 판례고요. 그래서 교재에서 제가 그 판례는 지워야 된다면서 아마 기본 반에서는 아닌데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심화 과정하면서 고판례 개정된 내용을 했죠? 그래서 기본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어디를 확인하냐면 이게 615페이지에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615페이지인데 그거 아까 뭐였습니까? 615페이지에 거기에 현존한 의무 불이행 말에 대해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고 그거 세 줄 지웠죠? 고개 지우고 616페이지 펴봐. 61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616페이지 펴보면 그 다음에 있는 4번 판례 있죠? 4번 판례도 이제는 지워야 돼. 4번 판례도 지워버리고 4번 판례 지워버리고 그 4번 판례 자리에 해설에 있는 그 판례가 들어가야 돼. 아마 이게 이제 제가 교재를 2020년 대비했고 신교재 자료 보냈거든요. 아마 거기는 이게 빠지고 문제 있는 이 판례가 삽입될 겁니다. 삽입했는데 아마 추록으로 나오긴 나오겠는데 어쨌든 그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4번 판례는 지워버리고 이게 이제 2018년도 1월 달에 나온 최신 판례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판례에 있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기억해서 보시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1번이 바로 정답. 2번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전에 미리 개고하는 것이겠죠? 이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조문 그대로죠? 615페이지에 내놨습니다. 615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있고요. 조문 그대로입니다. 615페이지 그 밑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다들 책을 너무 팍팍 덮지마. 계속 볼 건데 왜 덮었다가 폈다가 덮었다가 보고 책에 원수진들이 좀 펴놓고 보고 살짝살짝 이렇게 넘겨가면 될 건데 꽉 보면 한 페이지 보고 덮어놓고 또 이번에 보면 바로 615페이지에 또 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펴놓고 보세요. 펴놓고 그렇죠? 어디로 있죠? 그래서 그게 보니까 문서로 미리 개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뭐야? 1년에 두 번까지 가능하다 그러겠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최초 납부의 최초 독적은 처분성 5 항고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거는 617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617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12번 판례로 있을 겁니다. 12번 판례죠?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적은 그 지문 자체가 고대로잖아. 그러니까 판례 제목 자체가 기출 지문 고대로죠? 톳이 거의 다르지 않고 거의 뭐야? 그 지문 고대로죠? 기출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4번 부작위의무나 대책이 아까 우리가 기본 수업 시할 때 얘기했죠? 보통 틀리게 많이 나는데 이번엔 맞죠? 아까 여기 틀이 생각하면 되겠죠? 이행강제금은 뭐야? 비대체적 또는 부작위의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뭐에도 가능하다? 대체적작위의무에 불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가능하다. 그렇게 밑으로 내렸던 거죠? 614페이지죠? 614페이지에는 1번 판례가 됐고 614페이지에 1번 판례가 됐고 614페이지에 제가 위에 여백에 적어놓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 틀이 노트를 생각하면 이번엔 맞죠? 아까 우리가 문제 수업할 때는 제가 틀린 게 지문도 나왔지만 이건 또 맞게도 나오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또 A급이죠? A급 판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18번 정보공개. 이것도 정보공개는 결론이 중요하다 했죠? 공개, 비공개, 결론이 되면 각각 해당 페이지가 있긴 하지만 박스로 한번 볼까요? 결론을 인정하면 박스.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대. 그걸로 다 설명이 되죠? 교재로 보시면 561페이지. 561페이지죠? 일단 그걸 먼저 펼쳐놓고 1번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내역 및 개인정보잖아. 개인정보는 대부분 다 뭐라고 되어 있어? 개인정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출제하시는 분이 제 수업 들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7제 판례 오면 이거는 1번은 558페이지인데 558페이지 봐봐. 558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 6번 판례 있거든? 558페이지 6번 판례 보시면 봐. 마지막 문제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 그럼 뭔 말이야? 공개란 말이야? 비공개란 말이야? 비공개라는 결론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제가 아무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 봐봐. 이거 판례 원문은 공개하는 것이 뭐입니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게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만 읽고 나면 결론은 뭔 말이야? 지금 현재 개인정보는 뭐야? 공개가 원칙, 개인정보는 비공개인데 뭐였지? 개인정보인데 다시 공개되는 조문구조가 있었죠? 그런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아니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야? 비공개란 말이거든? 그런데 이건 판례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게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결론을 잘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다 뭐야? 출제하는 것은 내가 출제한 것 같아. 왠지 그지? 그래서 공개의 대상이 다 틀렸죠? 결론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그 질문을 우리가 손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 1번 그래서 틀렸어. 2번과 4번은 공통 키워드 뭐야? 회의록, 회의록이죠? 회의록, 회의록은 공개라, 비공개라?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회의록 다 비공개였죠? 결론으로 바로 결론을 지켰죠. 2번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반면 4번도 끝에 보니까 학폭, 위원회 회의록, 마지막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맞죠? 4번이 그래야 맞는지. 그러니까 결론을 딱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3번은 보안관찰법 통계자료. 이건 뭐입니까? 비록 통계자료이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겠죠? 역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그런데 그것도 553페이지에 있어요. 553페이지에 보시면 판례 원문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론은 뭔 말이야? 판례 원문을 그냥 그대로 읽었다가는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정보원교법에는 다 판례 제목에다 끝에 보면 다 뭐 적어놨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결론을 딱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출제한 교수가 내 수업 듣고 그냥 딱 부러지게 공개, 비공개, 결론을 딱 적어두니까 손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정답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건 다 어디에 정리돼서가? 박스에서 공개, 비공개 정리가 돼 있잖아. 아까 했던 561페이지죠. 거기에 있는 박스.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죠? 됐어.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9번.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처분성 OX 문제는 우리가 또 늘 나오는 거죠? 1번. 민원사무처리 감독 사전심사 결과 통보는 처분성 X 교재 90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901페이지에 나왔고요. 처분성 X.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다가 명단서 빼는 거? 이거 처분성 O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죠? 역시 이건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올해 교재, 내년 대비 교재 제가 이거 업데이트 시켰는데 역시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만든 문제라고 이거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저 뭐입니까? 이거 성진 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임용 인사발령에서 빠지면 승진 대상제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 거죠? 처분성 O로 봅니다. 이건 체계는 없고요.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거 또 지문을 거대해서 등장을 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2번 X고요. 거대해서 등장했죠? 3번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부터 사용성 낙성 이것도 문제?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조금 생소했었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교재 330페이지죠? 330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33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5번 판례가 있을 겁니다. 5번 판례가 있을 것이다. 2017년도 3월달 최신 판례인데 이건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있었던 문제라고 하면서 제가 거기 역시 실전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것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것 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성 5죠? 5번.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죠. 교재 330페이지에 있는 판례로 가만히 있어보시고 4번. 4번은 키워드가 뭡니까? 토지 대장인데 키워드가 면적이죠? 최근에 토지 대장의 처분성 5로 보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적이죠. 면적. 그래서 교재 350페이지. 처분성 5인 거죠? 처분성 350페이지. 박스로 본다면 그 앞 페이지 349페이지 박스에 있는 것이니까 그거죠. 그래서 처분성 5. 처분성 5. 처분성 5학습 문제로서는 조금 우리가 전형적인 것 말고 조금 어려운 판례들이 좀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2번 같은 경우는 교재 없는 최신 판례들이 또 최신 판례 특강 여러분들 제 하는 말이 못 믿으면 다 찾아볼 자료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할 때도 그거 보면 언급하고 또 모의고사 문제 알면서도 제가 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그것까지 다 찾아서 출처를 내가 밝히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못했는데 어쨌든 다 교재에서 찾아서 확인을 해서 보십시오. 대신 페이지는 제가 다 불러드리죠. 이거 확인하시고. 마지막 20번 국가 배상. 1번 기역. 헌법재판소 재판관 딱 나오는 순간 쪼다 같은 놈들 딱 떠올라야 되겠지. 결론은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인정. 기역 5죠. 기역 5니까 일단 3번 4번은 탈락. 니언. 아니지 3번 4번은 탈락. 니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험. 그러니까 이거 기역은 703페이지에 있습니다. 703페이지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험 결정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시했을 때 위헌 선언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 가지고는 곧바로 국가 배상. 이게 이제 과거에 위헌 판결 받고 난 다음에 소급되면 그것 때문에 뭐 했던 형벌은 소급되면 뭐가 됩니까? 무죄로 이제 재심 청구하면 무죄가 되거든. 여기서 간통죄 봐봐. 간통죄 저질렀어. 유죄 판결 받았거든. 그런데 간통죄가 이제 위헌 판결 받으면서 이제 없어지거든. 그동안 간통죄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이제 재심 청구하면 무죄잖아.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야 나 무죄인데 뭐 한 거야?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 그러니까 뭐 해줘? 그동안 내가 옥살이 한 부분은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하겠다? 배상 청구하겠다. 국가병 청구하겠다. 고약이거든. 꼭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건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 내내 또 교재 703페이지. 내가 아까 헌법재판소 재판 거고 한번 봐보자. 703페이지. 여기 보면 헌재재판관 쪼다 같은 놈들. 요거는 A꺼으로 되어 있죠. 이건 숱하게 봐봤던 거죠. 그런데 그 페이지. 내놔 그 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보시면 몇 번 팔려. 6번 팔려죠. 6번 팔려에 나와 있죠. 6번 팔려에 꺽세일본 원문 봐봐. 그러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뭐 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특별 사정이. 특히 이제 뭐하고 뭐가 인정이 되기가 쉽지 않아. 고위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6번 꺽세일본 지문 기억하면 되겠죠. D은 그래서 맞아.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D겟. 키워드는 토지공사죠. 토지공사는 공무원 아니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죠. 300페이지에 나와 있죠. 700페이지에 나와 있죠. 700페이지에 나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4번 취소 판결의 기판력. 취소 소정에서 뭐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공무원이 고위과실이 곧바로 단정되는 건 아니죠. 이건 714페이지. 아마 이것도 A급 팔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봤고요. 모의고사 할 때도 우리가 숱하게 봤던 질문이죠.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고위과실 곧바로 불법행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죠. 틀렸어. X. 옳은 것만으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엇. 정답은 1번 되겠죠. 우리가 문제의 형태는 상당히 일단 그냥 액면으로만 보면 지문도 꽤 길고 뭔가 좀 뭔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막상 지문 하나하나 우리가 뭐 해보니까 접근해 보니까 새로운 판례 하나도 없지. 다 모의고사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페이지 표시, 최신 판례 빼고는 페이지 표시 다 해줬지. 그리고 그 지문은 또 그대로 등장을 하죠. 또 출제됐던 것에 또 뭐야. 한 3, 40%? 3, 40%는 다 A꺼 판례죠. 그러니까 사실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문은 길고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공부한 것 같은데 막상 뭐 하면 풀어보면 정답을 골라내는데 상당히 어렵거나 힘들었다고 볼 문제들은 별로 없었죠. 대신 우리가 가장 무난하게 냈으면서도 좀 폼나게 냈던 거죠. 무성의학이 낸 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고 지금 아마 지금 토요일 날 군무원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군무원 시험도 공개가 돼야 하는데 공개가 돼야 하는데 어쨌든 뭐 일단 근데 판례 취지 자체가 달라지는 거나 행정법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나이기 때문에 군무원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사흘 남았죠. 이틀 남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 열심히 보시고 행정학 열심히 보십시오. 행정법은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요걸 했기 때문에 행정학 열심히 봐가지고 하시고 국어는 지금 봐봐야 결판 나겠습니까? 국어는 보지 말고 행정학 한 번 더 보고 행정법도 그냥 판례인데 A급 판례만 쭉 한번 빨리 훑어보고 가든지 그렇게 지금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지방직국업 행정법 규칙 문제 해설 강의는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